라면 개망해서 라면 갖다 버리기 햇반도 안 먹을 거라서 버리고 라면 개망해서 버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시작해 쓰레기네 대망의 하이라이트 냄새 진짜 깨끗하네 안 되네 넌 아 뜨거 하다가 더 깨끗하네 무 아물라 그냥 버려 잡아 잡아 차이 손 drei 뱅 빗 뱅 그룹 데미라 뱅 가득 아 아 우유